지금부터 모델명 커버프로 CPX 일명 삼봉 미싱의 사용설명을 하겠습니다. 사용설명에 앞서 주요 부분명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실벌이 및 실벌이 안내판, 실패 받침 및 실패 꽂이, 운반 손잡이, 압력 조절 다이알, 실 안내, 윗실 장력 조절 다이알, 바늘, 노루발, 침판, 톱니, 돌림 받기 일명 플리라고도 합니다. 땀수 다이알, 톱니 차동 다이알, 전원 스위치, 전원 콘센트, 노루발 누름대, 노루발 연결자, 노루발 분리 버튼, 루퍼 덮개, 루퍼 실 안내, 루퍼 당김 해제 장치, 루퍼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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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